네, 함블입니다. 야경이 아름다운 중국 최대의 도시, 상하이입니다. 니하 워시 리아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아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중국 상해까지 찾아왔는데요. 제가 왜 상해까지 왔는지 그 얘기가 궁금하시죠?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다. 네, 한류산 김헌중. 그리고 2014년 최고의 기대작. 감격시대의 배우들을 중국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. 엄청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감격시대. 네, 아침부터 촬영 준비로 분주한 세트장. 무려 500여명의 보조 출연자들이 준비 중이었는데요.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홍일점 임수양 씨. 저의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. 정말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시작! 액션!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. 귀여운 모습은 사라지고 카리스마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임수양 씨. 차들어가는 상하이의 입성을 알리는 다야의 첫 신구식이라고 해요. 이곳은 1930년대 상하이를 그대로 옮긴 중국 최대의 시대극 세트장인데요. 그 규모가 무려 여의도 두 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. 오! 이게 다 세트장이에요. 이 넓은 세트장을 가득 메운 인파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하이니 스타 김현중 씨를 보기 위해서인데요. 팬들은 김현중 씨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자리를 옮기며 그를 응원했는데요. 여기 또 보고 가시면서 이렇게 촬영장 구경도 하시고 또 알아봐 주시는 거 아니에요. 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김현중 씨. 감격 시대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대작 드라마다운 점심스케어. 이 정도는 대야 대작이죠.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중일 파이터들의 사랑과 의리를 담은 드라마. 감격 시대. 많은 스타들의 등장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드라마입니다. 어떻게 이 배우들을 한 작품에 다 캐스팅을 했을까라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캐스팅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. 가야라는 역할은 눈빛보다도 이 말투 자체가 엄청 매력인 것 같아요. 야맘모투스. 야마. 안 돼. 나 지금 안 돼. 오랜만이다 심장. 안 돼. 아니요. 어떻게 잘 하시는데요.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. 카리스마. 저기. 카리스마. 오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수영씨에게 이런 반전 매력이 있었습니다. 해가 져도 촬영은 계속 됐는데요. 밤에는 명품 조연들의 빛나는 연기가 이어졌습니다. 카리스마가 대단하죠? 다른 작품보다 좀 다르다. 뭐 좀 느끼시는 게 혹시 있었는데. 이 작품 하러기에는 다른 작품을 많이 못 하게 된 거 하고. 항상 예전에 보아왔던 목욕 같은 얘기에 한 몫을 과연 담당할 수 있을까. 뭔가 최선을 다했을까. 침을 모아서.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.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신현 씨에게 좀 침은 있을까요? 네. 요즘 그렇게 강아지들이랑 많이 놀더라고요. 결혼하고 아니고. 우정초렴 혹시 안 해주시나. 신현 씨가 감격 시대를요? 사실 그분이 일본 기회주의적인 역할을 그분이 해야 돼요. 저의 이미지 이게 하얗게 하셨잖아요. 진짜 기회주의적. 아니 그건 아닌데. 이미지. 새해 좋다고 한 마디 해주세요. 새해는 더 늦기 전에. 다들 한갑 전에 초등학교 보내야죠. 꼭 좀 조카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. 이명중 씨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. 어느 새 새벽. 촬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. 추운 날씨가 모두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. 김치찌개가 정말 먹고 싶습니다. 제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? 르마예요. 이명중 씨는 벽과 대화 중인가요? 상담자 이명중 씨도 추위는 못 이기는 것 같네요.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? 저는 기도 드리고 있었어요. 드라마 살려고. 30대랑 40대랑 또 틀리네요. 그런데. 나는 무릎이 싫었다는 얘기가. 나는 무릎이 싫었다는 얘기가. 나는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할지. 네 저 리아도 감격시대에 깜짝 출연합니다. 여보세요? 저 어때요? 괜찮나요? 네 드디어 저 리아의 감격스러운 감격시대 데뷔 대사는 없지만 표정연기 제가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제작진과 배우들 이렇게 힘든 현장에 같이 있어 보니까 드라마가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기대를 해주실 것 같아서 더 기분 좋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격시대 모든 분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드라마가 대박 날 수 있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감격시대 2014년 1월 15일에 첫 방송됩니다 네 감격시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격시대 꼭 공방사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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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